당신의 병태구 계급은? 당신은 어느 쪽? 나는 정의 편일까 아기 편일까 시작하기 내 이름 양아지 확인 다음 중 친절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비교한 거랑 교활한 거는 솔직히 관련이 없지 않나요? 나는 노력 버스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내 앞에 와서 선다 남는 자리는 없다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인이 내 앞에 와서 선다고 하면 저는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까 다는 척하거나 못한 척한다 경험으로? 이틀 전 경험? 아 제가 버스를 안 타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그냥 1번으로 할게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전쟁터에서 옆조누가 총에 맞았다 슬프지만 투하를 되고 혼자 그것을 탈출한다 둘 다 죽을 위험에 감수하고 피해를 했지 이동하지 않고 임무병에 올 때까지 1번 흠 사람은 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사람은 백제 상태로 태어난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 사람마다 잘하다 친구를 심하게 눌렀는데 갑자기 울대 시작한다 이럴 때 내 생각은 아 갑자기 미안하네 뭐야 울 것까진 없잖아 귀엽네 결국은 이거는 사이코네 끼워두면 차량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했다 나의 대처는?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다 그냥 간다 창문을 열고 따끈한 게 한마디 한다 차를 세워둔 결국에 내려서 깨어둔 창문을 두드렸다 현실 같으면은 무서워서 나는 1번 할 것 같아요 뭐 나올까 결과 개선 중입니다 양아지는 대마왕 타입이다 컴퓨터는 컴마왕 양아지는 대마왕 탁캐 올 하반기 당신에게 일어날 새거지 사건 궁금하다 양아지 뭘까? 설마 남자친구? 두근두근? 연애? 두근두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개 진짜 개 재미없어 이게 뭐야 아 쌉 돼지 같잖아 이것도 궁금하다 그 사람은 날 어떻게 생각할까 양아지 양아지 양 돼지 양 돼지 양 돼지 아 로다주? 그래 로다주 먼저 해보자 아 번블비도 있는데 번블비 먼저 해 그럼 번블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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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 저 투수 현장으로 아 씨 아 아 매크로 접대 에반 이걸 찐텐으로 좋아하네 학채 학채 당신과 사귀면 좋은 점 세 가지 양아지 나랑 뭐가 좋을까 뭘까 뭘까 뭐지 아 이거 이상하다고 아니 이거 왜 이러냐고 아까부터 먹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돼지인 줄 알겠네 그만 먹어 당신의 변태도 개구분 당신은 얼마나 순수할까 아 이거는 결과 나왔지 아니 저는 근데 진짜 주변 분들에 비하면은 변태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쵸 그럼요 연애능력보사도 있네 이거 전에 했었던가 궁금하다 이거 했었나 제가 저 사이트 허위사실 유포 좀 심각한데요 응 양아지 하면 연애 연애하면 양아지 연애하면 양아지 시작합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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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판왕 연애 고수를 넘어서 그냥 끝판왕 양아지는 무엇을나 빠지는게 없네 매력으로 세계전보 재밌네 여기 장난 아닌데 그쵸 괜찮은데 내구조 테스트 양아지 해볼까 해볼까 먹일 거 안 나오지 아씨 아씨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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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요 진짜로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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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나를 만들 때 양아지 양아지 다시 해봐요 싫어요 고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지 같잖아요 나니 야 이거 짱지 진짜 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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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야 이거 짱구 아니야 솔직히 야 짱구지 이거 야 짱구 맞잖아 야 이거 사이트 짱네 진짜로 어떻게 이러냐고 이거 100% 짱구라고 사이트에서 말도 안 된다고 아이쿠 양노리보자 그래서 술 먹방할 때 말아 문 나오니까 은근 맞는데 은근 은근 맞는 거 같은데 마지막으로 투순 투순이요 투수는 어떨까 장인 televisions обы우면 특 supporters Barr 삶이 아이쿠 에어리 마치 규큐큐큐큐큐. znaczy 이거죠...? 개섹시해 당신에게 가격표를 붙인다면 아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100만원인데 뭐 4천... 4천3백만원? 말도 안돼. 투수해봐. 투수해봐. 해봐 해봐. 해봐. 나의 현상수리! 포스터 궁금하다. 양아지! 아이고 양씨 집안 맥이 여기있어. 뭐야 이거 리얼! 이거 리얼이야! 뭐야 이거 많이 됐어! 오Canryados 물teri cassava 어우 무엇이든 물어보라. 궁금하게 무엇인지 말해보게. 남자친구 생기겠죠? 남자친구 생기겠죠? 아시죠? 이 아이가 남자친구란 것을 알까요? 후언문의 흑숨진다. 이거 투수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의 음흉한 레벨은? 님들이 순수하다고요? 결백하다고요? 뭐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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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뚫혀버렸노. 아하하하. 순수하게 변태인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봐봐. 양아지 안 봐. 저거 좀 있어. 아 이래서 다개견이. 좋냐? 바보야. 당신의 다섯 글자로 설명했다. 내가 양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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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다섯 글자로 설명하면? 엄청난 부자. 가동주면. 나 부자되는 구냐? 쌤박 매니저. 엄청난 부자. 부자. 아 이건 맞지. 이건 인정. 이건 맞아요. 이거는 정말. 이거 수수는? 수수를 5글자로 설명한다며? 에라이템! 거기 잠깐! 이런 영상은 어때?